아프로리나 아르벡은 지역의 풍토에서보는 피트향이 2탄향이 있어요 그래서 2탄을 얘기할 때 피트, 아이레이드 피트, 무선 피트 이렇게 나누는 게 지역적으로 퇴적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는 어떤 피트를 써 둘 다 볼게요 바이킹이 방패래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이킹이 방패래요 우드 버튼 마지막 버전이에요 왜 다크 오리인 줄 아세요? 기린이 위험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잘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직자인데 낮에는 하는 일이더라 좋은 일 해야 진짜 웃음 그래서 대체의 자신이 저장으로 도저히 훈이 넘는다 도저히 훈이 넘는다 나이프로물도 쭉 더 올라가고 표어도 괜찮은데 여태까지 레슨도 좀 내려가고 크리스 괜찮고 트라이브를 좀 내려가고 그쵸? 바느니라 단맛도 좀 그을하고 그리고 뭐 숙성된 거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